공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알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6페이지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의 해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 주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헤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곧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헤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남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저는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기도회가 수요일마다 서영교에서 아침 7시에 진행이 돼요 그때 이제 준비 지금 대회장으로서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준비위원장으로 저쪽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장창수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조인데 요즘 패러디하면서 원조를 이렇게 흐트려 흐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조 목사래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했었는데요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전호자에 한 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원조가 장창수 목사님이시라고 본인으로도 그러시더라고요 최석희 권사님 아름다움이 죄라면 권사님은 천국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비가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막 나무들이 춤을 추고 벚꽃이 춤을 추고 개나리가 춤을 추고 보셨어요 혹시? 오시면서 개나리를 얼마나 춤을 추는지 벚꽃들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 꽃들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와 사업위에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교대가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자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미 찬양하면서 우리 금요라파 찬양단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건강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밤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분만 자 얼마 동안? 5분만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있었는데 손을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을 잡아서 해야려고 하고요 요한의 형제의 야거부를 잡아서 칼로 죽여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헤롯이 더 인기를 얻고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무교절이에요 밀란이 날까 조심스러운 거죠 하지만 잡아서 옥에 가두고는 군인 려페씩 려페에 맡겨서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는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5절에 보면은 헤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위기가 와요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자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또 기도했던 그 장소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잡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헤롯이 풀어줬습니까 아니에요 헤롯은 어떻게 해요 군인 4명씩 그리고 내 조로 그렇게 베드로를 아주 겹겹이 지켜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교회에 베드로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을 급습하고 베드로를 탈옥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야구부처럼 칼로 베고자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오게 해서 풀려납니다 헤롯이 풀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두 손에 그 세 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그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키는 이 세문들이 최고의 당시의 이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열려요 자동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들어가시면 요즘 뭐 누르거나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차 가면 그냥 쭉 열리잖아요 그 닫혀있던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걸어서 풀려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지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첫째는 베드로 자신이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구절인지 구절해 보세요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기도하는 장사자들도 알지 못해요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이 여정 하나가 나와서 본이 베드로예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무슨 소리냐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어야지 지금 어디 여기 나오고 있냐고 아마 천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쇠사슬이 풀려났는지 그리고 쇠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지키던 군인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무엇을 알겠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자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아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석군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점점 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옥중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두 손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그리고 네 명씩이나 되는 이 군사들이 그리고 내 조 내 폐에 맞추어서 지금 겹겹이 베드로를 이제 감시하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6월절이 지나면서 6월절이 지나면서 이제 베드로를 야구부와 같이 칼로 죽이겠다는 이 사형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소리는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숫자도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6월절이 이제 바로 내 앞인데 내일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깜깜부서식이에요 더 크게 불을 짓고 더 간절히 불을 짓고 모이는 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전날 밤에 기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을 하죠 그리고 섭섭병이 발병하게 되어집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충성한 게 얼마인데 내가 예배드린 게 언젠데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한 때에 응답이 없을 때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아마도 그리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 우리는 끝났다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석방이 되려고 한다면 벌써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사형이 집회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이 밤이 날이 밝으면 이제는 베드로도 야구부처럼 이제 헤롯의 손에 그 칼에 죽게 될 것인데 꼼짝없이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금방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즉시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고 그래서 응답이 되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세요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기도가 쌓이고 있다 이거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면 지금 내 기도가 거절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 응답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7절에 다시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할 때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 응답 속에는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성으로 설명해 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의 쇠사슬에 두 손에 묶여 있었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고요 문 밖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7절에 보면 베드로의 두 손이 묶여 있었는데 이게 저절로 풀렸다라는 사실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어요 이연민 집사님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뭐 이게 누르고 다니는 건가 자 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을 믿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이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마세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추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에벨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응답은 영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베드로가 정신이 이제 들어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세송과 유대의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갑자기 호련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치고는요 빨리 일어나라고요 띠를 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대로 말하니까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길을 안내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저절로 열리는 그 신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를 풀무속에 살린 것이 누구죠 천사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킨 것도 천사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고 하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 예수님을 수중 들었던 사람도 바로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려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곱상선에 뭐가 또 있다는 거죠 파티만 병원 갔더니 빨리 수술하자고 빨리 수술하자고 그래도 형룡이 권사님이 그래도 한 번 더 큰 병원 한 번 더 가보자 영남대학교 병원 갔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병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왔는데 거기서 검사를 하고 기도하면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고 충분히 지켜보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수술 중단 두렵고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임주자 집사님께서 부인 병을 앓으셔가지고 산부인과 갔는데 여러분 80이 되셨는데 산부인과 처음 가셨대 사랑하는 여사 성도 여러분 자주 좀 가시길 추천합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의천구 내거리 땡땡 산부인과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속은서 써가지고 경제병원 가고 영남대학교 병원 갔어요 다시 검사를 다 근데 암이 100% 암이 왜냐면 검사를 하니까 벌써 이 암 적용을 해서 2%인가 5%밖에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결과 보러 오라는 거죠 어제 다녀오셨어요 어제 다녀오셨는데 어제 저도 신방하고 뭐 하고 그러냐고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새벽에 왔는데 여기 집사님이 앉아계시네요 집사님 조용히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 목사님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죄인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전이 하나도 안 되고 수술만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가서 수술하시고 열흘만 있다 나오시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기도응답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신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김순현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에 나오신 성자님들 같이 기도했는데 수요일에 깨어나셨어요 이제 재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걸어서 성전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큰 따님이 스님이셨거든요 스 스였어요 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불교에서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나오셔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어머니를 간호하시겠다 자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기는 그 아드님과 그 따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추건합니다 이 역사로 예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삼 교회에 표빡이 있었어요 야구부도 춥고 베드로도 오개가 차요 교회는 기도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대구 신흥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기적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응답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또 기적의 밤이 되고 오늘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기적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 금요일 아파 기도에 하나님 기적의 현장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기적을 우리 대구시는 교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빗박이 와도 빗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교회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